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조사를 마치고 게임 유료화 및 부분유료화 그리고 게임패스에 대해서 알려드려 제가 왔습니다. 일단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자 지금은 로블록스 디벨로프 칸입니다. 게임으로 간 다음에 유료화를 원하는 게임을 일단 액티브시켜줘야 됩니다. 네 일단 게임을 사람들이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액티브가 되어있어야 되니까. 그 게임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액티브가 되는데 일반인은 하나밖에 못해요. 소셋. 뭐 어떨 수 없죠. 자 그래서 일단 게임 유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게임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 게임은 좀 더 포괄적인 게임으로 할 것이고 안에 플레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아 싫어요 붙은거 봐. 어쨌든. 자 일단 게임 유료화를 시켜볼게요. 컨퓨터 지스 플레이스로 간 다음에 자 악세스. 두번째 메뉴. 게임 악세스. 막 셀 악세스 투 게임하면 이게 게임 유료화를 하는 거야. 막 25달러에 사람들이 게임을 사야 그 게임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1000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안됩니다. 네. 1000까지. 1000원. 아 로블럭스. 로벅스랑 우리나라 원가치랑은 다르지만 그냥 편의상은 원이라고 부를게요. 최소는 25이고요. 그리고 제작자는 그 요 프라이스의 2% 아예 10% 아예 아 뭐야 이건. 예 10%를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막 100을 하면 10을 받는 거야. 예. 하지만 저는 악세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이것까지 하면 사람이에요. 아예 못 들어오니까. 예. 자 이제는 부분 유료화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부분 유료화로는 메모장을 꺼내서 봅시다 게임패스랑 아 싫어 그냥 말로 할게 게임패스랑 요 디벨로퍼 프로덕트가 있는데 게임패스는 그러니까 VIP같은 개념이고 디벨로퍼 프로덕트는 유료 아이템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몇번이든 계속 살 수 있고 사자마자 상품이 지급됩니다 근데 게임패스는 한번밖에 못사고 어차피 게임패스니까 한번밖에 못사고 나갔다 들어와야 적용이 돼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플러스 오백원 캐시락 이런거는 디벨로퍼 프로덕트로 하는거고 특정 무기사용 가능 이런건 게임패스로 넣는거야 왜냐면 게임패스는 반영구적인거에요 디벨로퍼 프로덕트는 그냥 추가해주는거 막 쓸수 아 그것도 반영구적이고 직접 보시면 알거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다 젤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유명한 게임 그거 감옥탈출하는 게임 있잖아요 아우 아 요거 여기서 아 요게 아닌데 뭐 어쨌든 여기서 막 수와트 쓸 수 있게 하려면 막 게임패스를 사야되잖아요 그게 게임패스고 또 거기서 캐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그게 부족하다 할 때 막 로벅스로 살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디벨로퍼 프로덕트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거였군 네 대충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백스페이스 자 디벨로퍼 프로덕트를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놨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름 설명 아 참고로 다 영어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참고로 여기 아 여기서도 제작자는 어 가격의 십분의 일을 받습니다 네 나 9를 하면 1을 받는거야 10을 해도 1을 받고 근데 8을 하면 제로를 받을걸요 아마 아 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기에서 폴더 열리고 여기서 아무거나 찾아서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아이디는 복사해둬서 메모장에 붙여둡시다 이게 프로덕트지 네 자 이제 컨피규어 플레이스에서 다 돌아가서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아 됐다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패스 포 디스 게임 이걸 이걸 만들어주는거에요 여기 지난번에 기어 포 디스 게임 했던가 뭐 뭐 어쨌든 이런것도 있으니까 자 애드 패스를 해줍니다 이런 새로운 게임 패스를 만들어주는거에요 간단하게 이미지 이름 스크립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추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컨피규어를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어 여기 밑에 보통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요게 이렇게 쳐져 있을거에요 그러면 팔수가 없어요 이거 한둔 다음에 가격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9달러로 해서 제가 오는 수입은 1 막 8달러로 하면 어 1 넣었네 6으로 해도 아 최소 1구나 아 2로 하면 0네 네 그렇답니다 일단 전 9달러로 하도록 하겠어요 자 세이브를 합시다 뭐 세이브해도 상관없진 해도 상관없진 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무엇을 하느냐 네 요 게임 에디트로 스튜디오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어딨냐 요 요 게임 에디트에서 스튜디오 상태로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스튜디오 상태를 이렇게 켜놨습니다 예 이게 제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좀 초라하지만 뭐 옛날에 만든거니까 지금 그냥 발땠어요 자 이제 음 무엇을 하느냐 아 이제 만들었으니까 애들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게임 패스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어 스토어에서 살 수 있긴 하지만 그 그 디벨로퍼 프로젝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꽤 복잡하기 때문에 밑에 어 영상 디스 밑에 영상 디스크립 밑에도 그냥 써드릴게요 그거 복붙해서 그냥 어 스크립트에 넣으면 될거에요 아마 어 요 뭐냐 아 요거다 자 요거 이렇게 제가 설명도 써놨습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자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게 필요한 변수가 최소 두가지 있어요 일단 플레이어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는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했더니 플레이어가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게임패스를 따로 살 수 있게 해서 막 이런 샵도 있고 네 이런것도 막 만들어져 있어요 모델 불러오실 때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거나 막 가져오면 어 이것 같은거는 GUI인데 GUI는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어디냐 아 스타터 GUI 이렇게 넣어서 어 여기에 바이영 있죠 여기에다가 로컬 게임패스 이렇게 그냥 아이디만 입력하 아 맞다 아까 게임패스 아이디 입력하는거 깜빡했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걸 내가 깜빡하다니 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건 위쪽에 이렇게 아이디가 여기 떠있어요 이걸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됐나 아 됐겠죠 뭐 아 여기도 컨트롤 B 아 됐네요 자 다시 어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네 여기다가 여기다 이미 돼있어요 여기 플레이어를 여기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게 났어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아이디만 입력한 다음에 여기 에 여기 요게 텍스트 오브젝트 거든요 여기서 텍스트를 엠티해서 그 프로덕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네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게임 get 서비스 마켓 플레이 서비스를 한 다음에 이걸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쓰는데 또 기니까 그냥 mps로 이렇게 변수로 선언해서 줄여놨어요 mps 한 다음에 프롬트 포체스 이게 이게 게임 패스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레이어 값인데 지금 저는 망가져 그냥 플레이어 변수로 설정된 게 있으면 요걸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요 아이디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없음으로 설정해놨는데 다시 바꿔야겠죠 이 비아이피 아이디로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도 여기도 같이 프롬트 포체이스 혹시 오픈 그러니까 디벨로퍼 프로덕트 그러니까 유료 아이템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여기 제가 또 써놨습니다 어 프롬트 프로덕트 포체이스로 안에 프로덕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P 대문자고요 네 아 여기도 이것도 이제 넣어줘야지 이렇게 컨트롤 C 아 넣어줍니다 이렇게 변수로 그럼 여기 여기 변수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거 여기 사이에 프롬트 어 프롬트 프로덕트 포체이스로 바꾸면 이게 또 유료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텍스트 아 텍스트 아 텍스트하려고 그랬죠 여기 M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VIP로 이렇게 어 아 바이비아이피 이렇게 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어 이제 아 이거 이것도 네 같은 개념이죠 위에 트리거만 있고 있으면 밑에다가 이거 게임패스 경우 이거 어 유료상품의 경우에는 이거 한 다음에 플레이어 플레이어에 대한 거 그리고 VIP 아이디 또는 프로덕트 요거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네 꽤나 간단하지 간단하면서도 은근 생각할 게 좀 많은 좀 피곤한 놈이에요 네 꽤 피곤하죠 네 일단은 일단 지금 얘랑 얘랑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 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게임패스부터 설명 드려야겠어요 게임패스에 대한 혜택 혜택을 제가 설명드려야겠어요 자 일단 혜택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게임 플레이어 커넥트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이 플레이어를 연동해서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만약 이 사람이 이 게임패스를 보유하고 있다 구매했다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일단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해두고요 아 이상한 소리난 건가 아 그리고 아 발소리 크고 그리고 여기 어 네 플레이어 원 이런 여러가지 아 플레이어 여기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백팩에 아이템을 넣어둘 수도 있고요 어 리더 스타트를 막 바꿔 아 이건 프로덕트가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원에도 막 지난번에 스크립트를 연동시키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휴머노이드인데 헬스를 헬스가 막 헬스가 막 어 막 막 백이 아니라 어딨어 헬스 아 백이 아니라 막 천으로 해줄 수도 있어 제로로 해줄 수도 있고 제로로 하면 바로 죽겠지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에에에에에 좀 좀 아니죠 보통은 그냥 특별 무기 같은 거 주잖아요 막 제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그 프리즘 브레이크 였나 어쨌든 그런 거는 막 특정 스와트 무기가 있는데 그 비아이피 산 사람만 클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막 클릭해서 했을 때 조건문을 써서 만약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그 이 비아이피를 가지고 있다면 기브 무기 없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띄운다 비아이피를 있어야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나중에 조건문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일단 다른 경우 다른 것도 할 게 좀 많으니까 그것들부터 일단 다 처리한 다음에 어디까지 설명했죠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좀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로블록스 세트로 간 다음에 게임 스톱 여기 게임패스 전용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어드민이 있고요 게임패스 전용 문 그리고 문 너머로 가면 막 신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야 비아이피만의 신세계 그리고 또 아니요 아니 딱 비아이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넣어서 막 탈출 맵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바로 탈출할 수가 있어 문 타고 지름길로 가서 아 스탑하는 거 깜빡 굳이 스톱할 필요나 이미 꺼버렸네 뭐 어떨 수 없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텔레포터일 거예요 아마 아 듀얼 텔레포터 게임패스들만 이 텔레포터 사이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이런 이런 그리고 이건 텔레포트인데 특정 위치 벡터 벡터 값 XYZ를 입력해 주면 되고 얘는 얘는 아 실수로 넣어버려 아 이렇게 넣어버렸으니깐 알려드리죠 여기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천집할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게임패스 아이디 아까 그거죠 그 그거 아 붙여넣어 주시고 8 뭐뭐뭐 있었잖아 어 제 경우는요 그리고 어떤 파트로 텔레포트를 하느냐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아 지난번에 변수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파트를 텔레포트를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파트를 전부 다 그룹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뭐 어쨌든 이런 경우 이런 개념입니다 게임패스 이 문 같은 경우에 그냥 VIP가 닿으면 알아서 열릴 거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드민 툴즈 이건 좀 귀찮은데 이렇게 아이디 8 뭐뭐뭐 있던 거 그걸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 툴을 툴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이렇게 두플리케이트 거니까 컨트롤 D 컨트롤 C 컨트롤 D도 괜찮고 이렇게 복제해 주신 다음에 어 막 툴 이름을 아 그냥 정리를 위해서 툴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개 적어줘요 툴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카탈로그에 아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클래식 뷰로 가서 카탈로그에 툴 기어 아 여기 같은 경우는 기어 한 다음에 막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구해 그 다음에 요 아이디 위쪽에 주소창에 아이디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이름 어 대충 라디오 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네 비아이피들한테 아이템이 주어져요 해볼까 아 아 하지 말걸 그래 아 아 아 그렇군 여기 실수가 있었어요 요게 요게 옛날 거라 그런지 게임이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걸 다 소문자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네 이러면 됐습니다 아까 그 샵 아 다시 한번 실험에 보고싶기가 좀 무서운데 아 제발 되라 아 안됐어 하지만 샵 구매는 되겠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분명 이게 이것도 분명 게임 아까 그 게임을 그 그 아 아 이거 이게 이게 대문자라서 그래 바꿔주면 괜찮을 거야 괜찮았으면 좋겠 아 잠깐 저 저 게임패스 아이디 안 넣었어요 아 아 그렇구나 내가 게임패스 아이디를 안 넣었구나 이거 실수였네 게임패스 아이디를 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을 너무 잡아먹은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됩니다 돼 저를 양치기 소년처럼 못 믿으시는 건 알겠지만 일단 될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직접 자 이제 다시 다시 돌아와서 스크립트 스크립트 아드민 툴즈는 됐고 이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프로젝트 퍼체스 그러니까 유료 아이템 구매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이 경우도 위에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거 예를 들면 게임에 어떤 사람이 접속했어 그럼 자동으로 막 이거 사라고 들이미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냥 여기 샵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 산 경우에는 아 근데 얘는 얘 같은 경우에 산 경우에 어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냥 복붙했어요 그냥 복붙해요 제가 밑에 넣어드릴게요 밑에 밑에 영상 설명란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그냥 복붙한 다음에 네 이게 이게 영수증 발급하는 것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누가 샀을 때 게임 개발자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저 저에게 돈이 들어와요 막 안 되면 이게 구매는 되는데 막 사용자가 아이템 얻어 돈이 저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돈이 다시 구매자한테 돌아가 왜냐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복붙 이거 통째로 다 복붙한 다음에 한 다음에 상품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에서 플레이에서 여기 KO가 있잖아요 어디냐 플레이어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 원 그 다음에 리더 스태츠 여기 여러 개 있잖아요 막 KO 밸류가 있고 이게 자살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아 혹시 큰소리 갑자기 나서 깜짝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여기서 막 바꿔주면 여기에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막 공짜로 KO를 나눠줄 수 있어 그냥 그래서 리더 스태츠 한 다음에 KO를 막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볼까 여기는 플레이어가 이미 왔습니다 어디냐 아 여기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가 됐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닷 어디 보자 아 리더 스태츠 이거 이거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음 아 아니야 이건 유저 아이디로 하는 건가 그러면 으 잠깐 잠깐 여기서 영상 잠시 일시정지 다시 찾아볼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당황해서 어쨌든 준비가 아니 어쨌든 이래 갈수록 준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맞았어요 플레이어도 리더 스태츠 이게 그냥 그냥 요 플레이어에서 요 부분 할 거면 그냥 리더 스태츠로 바로 플레이어 해도 되고 만약 요 캐릭터 자체에 대한 수정을 하고 싶다면 플레이어 닷 캐릭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 대문자였냐 소문자였냐 어디 볼까 아 대문자네요 대문자 대소문자 주의해주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케이오스를 아 잠깐 한번만 더 볼게요 케이오스에 어 아 그래 케이오스를 뭘 할당해두느냐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케이오스만 해두면 안 돼 이건 그냥 보관해주는 상자 같은 개념이라서 여기 안에 밸류를 밸류 닷 밸류 아 대소문자 밸류 한 다음에 이퀄스 요거에 요거에 막 플러스 얼마 예를 들면 백 천 천 을 더해준 값 대충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대충 이런 경우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막 열 번 샀다 그러면 플러스 많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 몰라 이건 그냥 네 굳이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딱히 신경 쓰실 것도 아닐 것 같고 대충 이렇게까지 게임 게임 유저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좀 더 남아있거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 하면 덧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일주일 안에는 제가 덧글을 달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4초만 더 버티죠 2 1 0 땡 3 6 7 7 7